털이 어째니? 털이 가져가 가지고 와. 털이 가져가 가지고 와. 털이 가져가 빨리. 털이 내꺼 좋아해. 소심하네. 털이 빨리 가져가. 주세요 하지 말고 니가 가져가. 털이 가져가. 가자 가지러 그러면. 왜 가져갔어? 왜 니꺼 저기 있는데? 그럼 저기 먹자 털이. 털이 이리 와. 이거 먹어. 그거 먹어 털이. 그거 먹어. 털이 안 먹어 봐서 못 먹겠나? 털이. 이 새끼. 숨소리 허득 끓이면서 먹는데. 폴리시는. 폴리시. 폴리시. 맹순대 이거는 완전히. 폴리시는. 수술가 아니라. 털이 널 보자. 핥아먹는 거 아니다. 이 새끼. 핥아먹는 게 아니다. 저 비싼 과식을 놔두고 오리를 뜯고 있네 폴리씨 맛있어 말 못 들은 척할래 사슬 녹이 물어 먹어 먹어 털이 먹어 털이 뺏기지 말고 물어 좋아해 털이 뺏기지 말고 물어 털이 뺏기지 말고 물어 털이 뺏기지 말고 물어 이거 먹어 가서 이거 먹어 가서 뺏겼다 평화주의자네 털이 털이 뺏기면 그거 먹으면 돼 원래 그게 니꺼였다 니가 뺏겨서 그렇지 털이 뺏기지 토리야 지금 덜껴새끼들은 28일에 뼈채 뜯어 못붙는대요 20일때 살을 다 보관없는대 아빠를 쓰던데 토리 공주네 바로 딱 받고 먹어야지 야금야금야금 어이 볼까 먹었어 고기를 볼까 먹었네 안심만 핥아먹고 볼까 먹고 폴리쉬꺼 뺏떨어온나 아 토리 이거 니가 먹는게 아니구나 폴리쉬가 다 뜯어먹은거구나 안심을 어이 발썼다 어 토리 발썼다 어이 드디어 발썼고 뜯어먹네 어이구 폴리쉬 니는 뭐 무식하게 그래 먹냐 어 니는 뭐 공주고 얘도 공주인데 다 소고탈이 먹는다 아이가 니는 뭐 소문을 다 내고 그러노 어 발로 밟고 막 물어 뜯고 막 밟고 막 토리야 맛이 좀 깨놨나 토리야 소리 들리지 빠삭 부는거 빠삭 빠삭 웃는거 빠삭 같고 아 토리 발썼다 어이 뜯었다 어이 토리 발 잘 쓰네 우와 토리 발 써서 물어 뜯네 오 오 토리 오 오 소리까지 내고 오 잘한다 오 토리 발도 쓰고 소리도 내고 오이 토리 지금 눈물 비말렸는데 지금 이거 먹고 근육질 다이어트를 해야 돼 단백질 다이어트 응 근육질 다이어트 그래 아빠 쓰고 오이 토리는 어 다이어트 해야 돼 저놈은 이제 근대되겠는데 근대 원래 폴리시는 자율급식이 되는데 다른게가 있으면 욕심을 내가지고 엄청 시리 먹습니다 근대가 돼요 근대가 비만은 아니고 근육돼지가 돼요 아니 토리야 발을 쓸라다 말라 쓸라다 말라 뭐냐 과감하게 딱 잡고 뜯어 그렇지 오이구 오 토리 소리 난다 오 토리 소리 났다 바삭다 오 그래 이제 발 쓰고 오 바지직 바지직 오 토리 왜 뒤태고 응 그 맛있는 비싼 간식을 놔두고 지금 너가 오리고기를 뜯고있나 와따 양쪽에서 바삭바삭하네 오이 발 썼다 어이구 발 썼다 토리야 체면이 있지 네가 체중이 훨씬 더 나가고 훨씬 큰데 네가 더 빨리 먹어야 될까 오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내 팔에 힘을 별로 안줘도 되네 어이구 살짝 밟으니까 되네 물음표 좀 먹어봐라 안에 그 살코기만 파먹지 말고 어이구 토리 입을 더 크게 벌려도 돼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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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이가 신경쓰지 말고 야 너 둘이서 지금 강아지 그 28일짜리보다 더 늦게 먹는다 더 늦게 먹어 토리 여기 나와서 먹고있나 토리 여기 나와서 먹고있나 폴리시가 빼 들어가서 여기 나와서 가지고 어? 폴리시 또 온다 응? 응? 그거 좀 미끄럽던데 토리야 그거 좀 미끄러워 코팅지가 발려갖고 여기로 들어오나 토리 어구 이제 꽂혔다 꽂혔다 이제 토리 꽂혔어 토리야 디테일을 보여주면서 지금 먹네 어이 오른발 왼팔 오른발 왼팔 토리 입을 크게 안 벌리네 응? 장난치는데 앙앙앙 장난치는데 어? 먹을 때는 입을 크게 벌려도 된다 옳지 옳지 아이고 토리야 이제 네 집에 갖고 왔어 토리 네 집에 가지고 왔어 어 어째서 내 이거는 먹어야 되겠다 폴리시한테 뺏기면 안되겠다 이건 내꺼다 어? 이거 맛있네 어? 무보이 물만하네 어? 그쵸? 이제 욕심을 내고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부사 아프네 그냥 어이구 먹으라 먹으라 먹을 때 조용히 해 줄게 먹으라 먹으라 잘 먹네 어이구 잘 먹으라 폴리시 놀랬어 어? 이 새끼 끝까지 덤벼네 어? 끝까지 덤벼 응? 그 싸우지 말라고 안했으면 계속 싸울 기세에요 어? 장미한테 꼼짝도 못하드마 어린 장미한테 무릎 뜯겨갖고 쥐 다 쬐지고 난리가 나드마 나이도 많고 덩치도 훨씬 큰데 만만해 보이나? 만만해 보이나? 폴리시 아 시끄럽다 이라고 혼자 발꼭 눌리고 그냥 그냥 먹는거야 토리야 토리 너무 촉촉해 너무 촉촉해 신나 봐 어이구 토리야 축구한다 어이 많이 먹네 그래 오리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토리야 토리야 비싼 사료만 먹다가 오리를 먹으면 건강해져 잘 먹네 아까 못 먹더라 잘 먹네